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기준이 있다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국민연금은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만들어서 지분율이 그러니까 해당 기업에 갖고 있는 지분율이 5%를 넘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 중에 1%가 넘기는 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 먼저 기업 자체 활동 중에서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는 내용은 4가지인데요. 기업의 배당 정책이 주주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이건 남양유업의 경우죠. 그리고 임원의 보수를 경영 성과와 상관없이 너무 많이 퍼주는 등 방만한 경영 행위를 했을 때가 포함되고요. 그리고 횡령이나 배임, 부당 지원 행위 등 이사진에서 부당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또 이사와 감사 선임 안건 중 2회 이상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는데도 기업의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행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오너리스크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네, 마지막 다섯 번째에 들어가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우려,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졌다든지 아니면 총수일가의 갑질 문제 등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이 담겼을 때 국민연금이 개입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앞서기 한 것처럼 온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중요한 만큼 저배당 기업들이 향후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한나 기자,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저배당 기업,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보유한 297개 기업 중에 배당 성향이 10%가 안 되는 저배당 기업이 49개 사 정도인데요. 그런데 SBS CNBC가 입수한 비공개 안건 자료에 따르면 수탁인은 2017년에 롯데케미칼, 롯데하이마트, 동국제약, 네이버 이렇게 4개 회사와 비공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모두 국민연금에게 배당 관련 지적을 받았던 기업들이고요. 이외에도 주주제한 행사 타깃 기업들이 계속해서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탁인에서는 네 번째 주주제한 기업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빠듯해서 저배당 기업과 관련해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 수준부터 깊게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비리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등 오너리스크가 문제가 되는 기업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효성그룹의 조성래, 조현준 부자 같은 경우에는 1,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나온 상태인데요. 이 변호사 비용을 또 회사 돈으로 냈다는 의혹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안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한 삼양식품의 전인장 회장도 최근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정관에 실형받은 이사를 해임한다는 조항이 없어서 이 삼양식품 내의 이사직은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황창규 KT 회장도 박근혜 정권 당시에 불법 정치 후원금 등의 문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어서 역시나 오너리스크를 안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앞서 남양유업처럼 국민연금 제한을 거절할 수도 있는데 기업들이 긴장하는 이유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전까지는 갑질이라든지 어떤 오너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한 몇 달 정도 총수들이 조용히 지내다 보면 다시 세간의 관심에서 좀 벗어나는 패턴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다시 경영에 복귀를 했고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주주총회에서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평판 리스크가 기업에 계속해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상당수 대기업의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외국계 자본이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게 점점 더 확대되다 보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국제 신용도가 하락하는 사태까지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평판과 관련된 리스크를 기업 총수들이나 기업 측에서 마음대로 묻을 수 없게 됐다는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는 얘기입니다.